인천시가 인천 독립 40주년을 기념해 6월 23일까지 2021 인천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에게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186개 섬을 가진 인천의 매력을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응모작은 자유주제로 분량은 3분 이내며 16편을 선정해 대상 200만원 등 모두 85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최종 수상작은 인천 독립 40년이 되는 7월 1일부터 인천시 공식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